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1월 12일 일요일 2023년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멀쩡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부정을 기획한 자 그리고 선거부정을 기획한 자에 부역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주도한 자 남조선 선관위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덕실덕실되고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덮고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나 투표지 관리관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투표지를 인쇄해서 투표함에 그냥 들이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소위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제도화가 자신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날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관심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 자행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특정정당이 명령 지시 혹은 사주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는 곧바로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뜻합니다. 좌파들이 연구집권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년 역사에서 누렸던 불과 짧고 아름다웠던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박탈당한 채 대한민국 의 일반 국민들이 노예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위중하고 그야말로 절박한 공동체 차원의 그런 과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국힘이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덮고 헌법재판 거대에 덮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회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일요일 오늘 제가 방송을 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방송은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선거 사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해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제 발간됐던 이 비밀지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하고 이나대학교의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닌 허병기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이 지필한 한 800쪽 을 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저도 별도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책이 두껍기 때문에 찬찬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또 한 권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공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방송이 이 책을 제가 지필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11월 2일 날 별도로 보내주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도덕놈들 5권까지 모두 5권의 부정선거에 관한 책을 썼고 어제 보니까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이번 2024년도 4월 총선을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사무소 내에 그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발간됐던 선거부정을 규명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놨는데 그 맨 왼쪽에 맨 윗칸 왼쪽에 허병기 교수님과 민경욱 전 국투본 상임 대표가 쓴 비밀지령 2- 이런 무한대 이런 책하고 그다음에 공병호가 쓴 이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 이렇게 나란히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노예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돼서 안 되죠. 무선 권한을 갖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에 투표장에 참여하는 투표자들을 덜러리를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임시사무소에서 모두 다 작업을 해서 그런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그런 기막힌 일을 어떻든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선거 부정의 주범과 공범과 협력자와 부역자를 모두 척결하는 그런 대역사가 한국당 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대한 움직임에 힘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병호 tv도 아주 심차게 이 선거사기의 사실과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미력 하나만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일요일 특집으로 선거사기를 한번 심청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차원에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준석의 신당 창당 이준석은 한 두 번 정도 공병호 tv에서 근래에 다뤘다시피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여러분들 조작이 2024년 또 4월 달에 이렇게 추진되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 표현으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자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제도 가 지금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신당을 12월 달에 만들어서 당수가 돼가지고 몇 자리를 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신당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가 동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진위원 으로 널리 알려진 윤상연 의원도 이준석 정당대표의 신당 창당이 정치권 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총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는 이런 아주 크게 대구에서 이준석과 유승민 의 바람은 안 불 것이다. 태구 사람들 절대 바람이 안 불죠. 아마 다 여러분들 대표할 겁니다. 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한 30년을 보낸 홍준표 씨는 이준석 씨에게 대구에 목을 걸지 말고 비례정당 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준석은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고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따라서 대구에서 이준석과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이준석에 관한 기사 윤석연 의원의 페이스북의 주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의 주장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누구도 여러분들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 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의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된다는 그 엄륜한 과학적 사실을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비급한 자들이고 쫌생이들이고 자신의 조국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의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엉망진창의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3년 6개월의 시간을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다고 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참 채널은 거의 바닥 수준까지 이렇게 탄압을 받아 가지고 내려앉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여덟 번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당일 투표 혹은 본 투표 4박 5일 전에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 행위 가 바로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부정선거를 이끌어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년이라는 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수사 한 번 이루진 적이 없고 공적 여러분들 그런 수사기관에서 뭔가 언급한 것도 없으면 유일한 것은 유일한 것은 국정원이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포함해서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취약한 그런 보안망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감사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아주 딱한 상황에 대해 있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고심해서 신종 사기수 법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선을 보였고 그 방법이 기존에 7번 사용됐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수술을 도독질하는 방식에 비해서 대단히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2024년 총선부터 선거 사기 세력들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을 원하는 것만큼 뻥뛰기 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그리고 선거관리비 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에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식의 조작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선거 부정을 기획한 자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신조작 기술은 상당히 위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그런 가상시나리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약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은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례대표 를 포함해서 더불당은 214석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망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조작하더라도 전국에서 220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경합지역인 선거구에 마다 쑤셔 넣으면 203석 이상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선과 개헌선 을 더불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치가 2024년 총선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권 정치인들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국민이 노예가 되고 국가의 체제가 완전히 여러분들 변질되는 이 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을 일체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의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이런 정치적 입장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 가지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기대감이 10월 11일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철두철미한 무관심 과 의도적인 여러분들 관심 돌리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 하게 됐습니다. 당선인 신분부터 당선인 이전 신분부터 저 양반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급 적이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선거 사기 세력들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부정선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은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나 또 강원도지사 선거나 이런 대부분 선거에서 현저하게 낮은 조작값을 예를 들어서 5% 김은혜로부터 5%를 훔치고 김진태로부터 5%를 훔치는 아주 낮은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작값을 낮춘 상태에서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 대통령 스스로가 사전투표에 참여 하고 사전투표를 국민들에게 독려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일체의 여러분들 선관위를 위한 경고 메시지나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그런 격려성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더메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조작값 35%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의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그런 만행을 남조선 선관위가 자행 했습니다. 그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함구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기가 충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양반들은 더 이상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타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나머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그러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2020년 4.15 총선의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비해서 10%나 높은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그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은 당청 소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국민을 대지나 개로 여기지 않고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행편없는 그런 자세나 태도를 보였 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기본적인 입장 이고 그의 품성이고 그의 세계관이고 그냥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기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방송이 또 좀 중지가 됐네요. 조금 계시 보시죠. 넘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다시 이제 방송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일요일에 조금 시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왔는지를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원 같은 데서 기업 사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시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례 연구를 여러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